안녕하세요. 리뉴즈널의 하윤이요. 저 오늘은 제 셋째 날인데요. 아침에 일찍 조식을 먹고 바나나부츠를 타러 가요. 바나나부츠는 배에서 이렇게 배에 바나나 같이 생긴 데에 추보 같은 건데요. 추본데요. 타가지고 앞에 오토바이 이렇게 슝 밀어서 나가는 거입니다. 그리고 어제 아빠랑 밤에 저기 수행장에서 놀았어요. 저기 수행장은 11시까지 하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빨리 주시고 먹어봅시다. 배 타러 갑니다. 너무 무서워요. 너무 월매하다. 엄마 이런 말 처음 봤어요. 하윤아 너도 신발 벗어봐. 맨발로 가봐. 되게 부드러워. 아빠 믿고. 김산아 먼저 올라가서 하윤이 올라가는 거 잡아줘. 우리 이제 저 앞에 타러 갈 거예요. 오 진짜 무서워? 우와. 자기만 보다 멀미다. 바람이 통하니까. 저게 나 가서 하세요. 자 형님 앉으셔야 돼요. 앉으셔야 돼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안 돼? 아들 가들어 아들 가들어 또 올라간다 인형 같지 않아?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하나 한번 시작해 그래 우리 빨리 온 거 파이팅 아니야 괜찮아 언니도 타잖아 괜찮아 봐봐 몸에 힘 빼 괜찮아 왜 자신 없어? 아니야 같이 타는 거야 같이 타는 거야 자 우리 먼저 올게 빨리 오랜다 가자 이제 타고 싶은데 부셔 무서워? 안 할 거야? 응? 타고 싶은데 부셔 무서워? 안 할 거야? 한번 해봐 응 롤러코스터를 한 거야 완전 셀프 롤러코스터를 한 거야 어색해 달리면 좋을 거야 100km 100km 아니 진짜 중국 애들 없으니까 완전 중국이네 여기 세상에 이런 수가 자 쫀기 벗었어 등 뒤로 뭐야 아빠가 아까 벗어라 그랬잖아 이리 서 오 오 이게 모래가 아니고 이 섬을 사로섬이라는 이유 이 사로가 부식해서 생긴 정색된 거야 이게 전부 다 사로가로예요 지금 바닥에 어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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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스너클링도 하고 왔는데요. 물고기를 못 봤습니다. 그냥 물놀이 하면서만 잠깐 있어서 이제 구경하고 있어요. 우와 저거 봐. 저거 머리 이쁘지 않아? 이런 식으로 했고요. 저는 지금 샤워를 지금 샤워보다는 돈 주고 그냥 물로 한 번 씻었는데 지금 이 모래밭이 있어요. 그래서 발에 들어가서 걱정이에요. 이 모래가요. 진짜 촉촉해요. 발에다가 되면 진짜 연락말락하고 이게 그냥 샌드보다는 그 뭐지? 그거예요. 장난감 있잖아요. 장난감 아이스 샌드인가? 네 그런 거 같아요. 모래 아니래. 모래가 더 좋아해요. 모래 아니래요. 산호가루래 산호가루래. 산호가루라고 할게요. 우리 모래 대결 한번 해볼까요? 바위바위바 해서 이렇게 하고 있어요. 뭔지 알죠? 자 빨대 하나. Great. ิ Advisor recognize Basket combo limiting here. rumors the marketplace bands riding from theundo to info. We love you. 우린 두. 위. 슬. 識은 로맨 cause. 우리 Congress were gonna come. 저는 이제 로맨 칸집을ças고 뭔가vestig의 Speakerかな 거예요? 처음.. 처음에도 할파이기 못 쓴다, 안 머물었잖아 이게 뭐야? 아빠가 좀 쑥어 너희 좀 감상하면 어떡하지? 하나, 둘, 셋 콜라 안 먹어? 태국에서는 콜라를 어떻게 말할 수 있는지 알아요? 안 먹을게? 아빠 태국에서는 콜라 어떻게 하는지 알아요? 콜라 콜라 꺽이 뭐야? 아 방글라도 해놔 어떡하잖아 어떡해 하나, 둘, 셋 넌 둘 셋 셋 셋 셋 셋 셋 셋 셋 오우~~ 자, 우리 간호선에서 이것저것 하면서 찍었던 사진들이 있을 거예요. 일단 일명 몰래카메라라고 합니다. 나중에 우리 밥 먹고 나오면 앞에 벌써 사진이 다이나네가 나와 있을 거예요. 이렇게 이거는 하나에 5,000원씩이에요. 저희 오빠예요. 저는 슬리퍼렛이에요. 우리 5분. 5분? 네. 5분. 5분. 5분.